시초과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V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이성훈 과장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12만 8,200원에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6%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도 12만 1천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0.41%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진입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96만 6천원에 진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8.3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목표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는데 여전히 모더나에 대한 모멘텀들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네, 역시 모더나 모멘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계속 올리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백신, 모더나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시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또 미국 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계속 될 만한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모더나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실제로 확인됐듯이 어떤 비용적인 요소, 그리고 공장의 가동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펀드멘털상으로 충분히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목표가를 도달했을 때도 보유 관점으로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코로나와 함께 계속해서 그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CMO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가장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면 CMO,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장 큰 타픽 종목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진단키트라고 한다면 시즌이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한다면 셀트륜이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 대표주로 복략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도 봐도 좋다. 목표가 이후에도 보유 전략을 유지해보자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보면 좋을까요? 오늘 화학 섹터, 화학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화학 섹터라고 하더라도 석유화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석유화학 업종들의 주가가 거의 몇 달 동안은 두 달 이상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금호석유, 반기 실적이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난 상태고 웰지화학도 그렇고 로테케미칼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2분기 때 크게 역대급의 실적이 좀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경기 우려감이거든요. 코로나가 나온 이후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이 극감할 것이란 우려가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어떤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반등 부분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 4분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죠. 2분기 실적 최대 나와온 상태에서 3분 하반기와의 실적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으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 유가나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이 선반영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요소 부분이 좀 적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화교과학들의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좀 멈추면서 좀 반등 부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얘기죠. 지금 1조 달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이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 인프라 쪽에서의 투자라고 한다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PVC나 여러 가지 화학 제품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건설업종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업종별로 봤을 때도 건설업종의 호황이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주가 젤지 부분을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지금 화학 업종 안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슈 부분은 긍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봤을 때도 건설이나 여러 가지 민간주 쪽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내수 쪽에서의 판매 부분 늘어나고 있으니까 화학 업종이나 반등 부분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선반영은 거의 끝나간다. 이제 지켜보자 화학 센터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역시 LG화학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차전지 이런 첨단 소재 쪽에서의 상황이 LG화학의 주가를 움직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에 본업이 석유화학 제품의 매출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성장세로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 2천억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3, 4분기 때도 충분히 어떤 시장의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LG NL 솔루션 상장 때문에 지분가치 희석이라는 우려감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주가가 5월부터 약간 밑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몇 주 지난주부터 주가 상승세가 나와주는 부분은 LG NL 솔루션의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아니라 LG NL 솔루션의 2차전지 쪽에서의 사업 방향성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우려감을 뛰어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2차전지와 별도로 첨단 소재 쪽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거의 3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LG NL 솔루션의 상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본업에 충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LG화학의 주가의 상승 여력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89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는 1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LG화학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즘 대형주 위주로 집중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목표가 110만 원, 손절가 8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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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